오늘 아주 이제 뜻깊은 날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2주년, 2년을 맞은 그런 날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방송을 2020년도 4.15 부정선거의 그런 2주년을 맞아서 실상, 의미, 중요성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물이나 현상을 대할 때 사람마다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한 개인으로 살아갈 때도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한 나에 따라 가지고 때로는 천국처럼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지옥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영어로 meaning이라는 양어가 참 중요하죠.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도 이 방송이 참 유익하고 흥미롭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될 것이고 또 저 소리하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뭐 하찮은 시간이 될 것입니까. 의미라는 굉장히 중요하죠. 4.15 부정선거의 가장 큰 의미는 국민주권을 찬탈한 겁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 의미죠. 그리고 국민주권에 찬탈한 목표가 뭡니까 체제 변화를 시도한 것이죠. 일종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또 다시 한 번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2020년 4.15 부정선거는 그냥 더불어민주당이 표를 좀 도독질해 가지고 권력을 잡았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의 주권을 찬탈해서 헌법 제1조 1항을 위반한 것이죠. 자신들이 원하는 국민들이 원하는 체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원하는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자신들이 원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가 원하는 5.86 운동군 정치인들이 원하는 그런 체제로 체제 전복을 시도한 일존의 내란인 것이죠. 아주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국민주권의 찬탈을 통한 내란의 시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4.15 부정선거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주도한 사람들이나 그것을 협력한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공격을 해야 되고 흔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방해해야 되는 겁니다. 내란제는 최고 중행이 사행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따라서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임명도 계속 흔들어대야 되고 검수완박을 완성시켜서 부정선거 수사를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국민주권의 찬탈과 체제 변혁 이것이 바로 4.15 부정선거의 의미자 중요성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4.15 부정선거의 핵심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을 자주 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된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7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4.15 총선의 250여 개 정도의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자신들이 획득해야 될 당선자 목표수를 설정합니다. 당선자 목표수를 설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확보해야 될 총 득표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사전투표 조작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전선거를 몇 표 정도 조작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제가 주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지역별로 후보별로 조작값이 설정이 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은 총조작값이 20%였습니다. 사전선거에 참여한 투표자 수위의 25%를 조작한 겁니다. 그 절반인 12.5%를 바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한 그런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그 수만큼 표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 후보로부터 12.5%에 해당하는 표를 빼앗는 전국 평균은 25%입니다. 그러나 전국 평균이 25%지만 권역별로 그렇게 조작값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동원한 것은 전산조작에 의해서 가짜 투표자 수, 유령투표자 수를 일단 확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짜로 만든 위조투표지, 많은 부분들이 위조된 사전투표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실물투표지를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실물투표지를 최대한 투입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비안회가 발표한 선거 결과에 대한 데이터 수치하고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지수가 불일치할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사유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법원의 투표함 및 투표지 그리고 관련 일치에 대한 그런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5번입니다.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그런 투표함을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투표자들이 던진 모든 표를 다 버리고 통전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서 맞춰서 위조된 사전투표지, 위조된 당일투표지를 집어넣습니다. 그것을 5번 법원 정거용 투표지 통과림, 통전체를 다 갈아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여 군데의 재검표 과정에서 5군데가 지금 재검표가 끝났습니다. 인천연수을, 양산을, 영등포을, 파주을, 오산을 이런 지역에 거기에서 법원에서 제출돼서 까발려진 투표함은 모두 다 당일투표지와 사전투표지를 다 갈아치운 주역은 바로 공정선거를 담당해야 될 선거관리위원회 관련자들입니다. 법원 정거용으로 투표지 전체를 다 통과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4.15 총선은 6번째의 천대엽, 조재연, 박정화, 김상환, 민유습 등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그리고 재검표 과정에서 편파적인 재판 진행을 일삼았습니다. 얼마 전에 대장동 비리와 관련된 10억 수수 50억 클럽에 속한 그런 의혹 대상이 됐던 특히 조재연 씨, 변호사 출신으로 일약 문 대통령의 사법 동기생이라는 그런 행운 때문에 대법관이 된 조재연 씨가 특히 그런 재검표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선관위를 비호하고 그리고 정거물을 축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종류의 2020년도 4.15 부정선거의 주체는 586운동큰의 핵심 세력, 더하기,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 더하기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으로 불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관위 관련자들의 공동작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4.15 부정선거를 압축해서 한 장의 그런 슬라이드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2020년도 4.15 부정선거의 궁극적인 그런 의미와 중요성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다와 같이 우리 헌법제 1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그런 헌법을 완전히 위반한 국민의 주권과 참정권을 찬탈해서 그 찬탈을 통해 가지고 체제 전복을 시도한 일종의 내란제를 그들은 한 번이 아니고 2020년도 4.15 총선만 하는 것이 아니고 2017년 대선으로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권 하에서 다섯 번의 모든 공직선거에서 거의 비슷한 방식의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2020년도 4.15 부정선거의 그런 2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제가 2년 동안 집요하게 이 문제를 규명해오면서 내릴 수 있는 그런 결론이자 처음에 비해서 상당한 확신입니다. 확신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과 동시에 분명히 이 문제가 체제 전복을 시도한 그런 체력들이나 그런 주범자들과 공범자들을 그냥 제쳐듣고 그냥 협치하고 화합하자는 것은 그것은 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미 익숙하시겠지만 이번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대규모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각 후보가 사전투표에서든 득표율과 당일투표에서든 득표율이 엄청난 격차가 납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는 불과 4박 5일입니다. 4박 5일에서 2천만에 각각 가까운 그런 표본집단이 이렇게 현저하게 다른 투표 성향을 보이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작없이는 사전투표에 확실히 특정후보를 밀어주지 않는 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표가 2020년도 4.15 총선을 상당히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일투표에서는 총득표율이 민주당이 49.8%를 얻었습니다. 통일, 통합당, 미래통합당이 50.2%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당일투표는 상대적으로 조작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민심을 가장 잘 반영한 그런 종류의 각 정당별 득표율이다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석수를 비교하게 되면 통합당이 124석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123석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전투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는 압승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이 82.6%를 차지하게 되고 미래통합당이 17.4%를 차지하게 됩니다. 사전투표만 만일 실시가 됐다고 하면 바로 개헌저지선이 무너지게 됩니다. 민주당이 204석을 차지하게 되고 통합당이 지역구에서 43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막힌 결과가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두뇌가 있는 사람들 같으면 엄청난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586운동권 정치인들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가 그렇게 추진했고 그것에 철도철미하게 선관위의 상당수의 관련자들이 개입해서 이를 협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노총 산하 관련설도 있지만 그것은 제가 직접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인적 구성에서 상당수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선관위 체제를 가지고는 대한민국에서 공정선거를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사건의 실체가 가려지게 되면 인적 쇄신과 인적 청산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겠다. 이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 조작이 여러분들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이미 공병호 tv방송 시청을 통해서 숱하게 여러분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2주년 그런 정리하는 시간답게 간단하게라도 한번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4.15 총선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표했던 자료가 바로 이겁니다. 한 독자분이 이렇게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노란색에 있는 것은 모두 다 당일투표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지역구 당일투표와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것은 지역구 사전투표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바로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것은 비례사전투표고 비례당일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선거건 간에 아니면 비례대표 선거건 간에 당일투표만 되면 모두 다 누가 이기는가 하니까 미래통합당 붉은색이 이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데 희한하게 사전투표만 들어가게 되면 현저한 그런 크기로 더불음주당의 이깁니다. 이것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양천구 갑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당일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이 52.04%대 47.94%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지역구 사전투표에 들어가게 되면 더불음주당이 62대 30 몇 프로 정도로 이렇게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것을 우리가 교차투표라고 하죠. 이런 것이 지역구 선거에서 드러나게 되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꼭 같은 패턴이 전국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사전투표의 선거인수 곱하기 25%를 해서 그중에 절반을 절반을 바로 더불음주당 후보에게 밀어주고 또 절반을 미래통합당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얻은 실제 득표수에서 빼앗는 이런 방식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대전중구입니다. 아마 대전중구는 황운화 후보하고 이은근 후보가 대결했을 겁니다. 한 번 보시죠. 오른쪽은 그냥 제외하고 왼쪽만 보시게 되면 이은근 후보는 황운화 후보를 당일 투표에서 51.16%대 44.84%로 승리했습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승리한 겁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에 들어가게 되면 황운화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56.42%대 41.12% 그래 1,800여 표 차이로 황운화 후보가 승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얼마 전에 저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대전중구의 황운화 후보는 가짜 국회의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교차투표가 이루어진 것을 추출해가 보니까 2만여 표 정도가 조작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물론 검찰 수사를 통해서 가려져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추정치입니다. 이렇게 추정치가 의심스러운 사람이 거의 60명 이상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혼탁한 선거가 된 것이죠. 2020년이. 그런데 여러분도 보시죠. 이 황운화 후보가 출마한 곳에 비례대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비례대표도 보시게 되면 오른쪽이죠. 오른쪽은 보시게 되면 항상 비례대표 투표에서도 붉은색의 미래통합당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비례대표의 사전투표만 들어가게 되면 미래통합당이 다 패배합니다. 이런 결과가 일어날 수 없는 사박오일을 타혜두고 비례대표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에 이렇게 현장 차이가 발생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대전중구법만 아니고 대전동구에서도 똑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산 남구월 이은주 후보가 출마했던 것도 똑같이 이렇게 여러분들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전중구의 이은근 후보도 선거 무효소송을 신청했고 부산시 남구의 이은주 후보도 선거 무효소송을 신청했습니다. 실제로는 인천 연설보다 가장 먼저 부산시 남구의 이은주 후보가 원래는 재검표 대상이 되었습니다마는 두 사람 다 모두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해야 되니까 선거관리위원회와 관계 때문에 중간에 선거 무효소송을 취하합니다. 취하기 때문에 현재 이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리고 정당에 맡게 둘 수가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권을 활용해서 정치인들에게 슈퍼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이 부정선거 소위 내란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기막힌 현실 앞에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거대한 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에 의해서 투표를 훔치고 선거를 훔치고 국민의 참정권을 훔치고 국민의 주권을 훔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권력을 장악한 일종의 국정질서를 국헌질서를 완전히 와해시킨 일종의 내란이자 영몰죄를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와 그리고 586운동권 정치인의 핵심 세력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라고 지칭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저질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을 한 번 더 종합하게 되면 4.15 총선의 프로그램 조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조장이기 때문에 선거 데이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식적인 선거 데이터의 어떤 규칙과 패턴과 그리고 상당히 대칭적인 그런 숫자를 많이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숫지는 나오기가 힘들죠. 여러분 보시게 되면 한 번 상시하게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조작이 심했던 지역 가운데 하나가 황교안 후보하고 이낙연 후보가 다퉜던 종로구입니다. 이낙연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15.61%입니다. 황교안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15.61%입니다. 정확하게 두 수치가 플러스 15.61, 마이너스 15.61이 대칭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산을 조작했기 때문에 전산 조작에 의한 대규모 사전투표의 그런 조작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기 힘든 자연계에서는 일어나기 힘들 정도의 두 수치가 정확하게 플러스 15.61, 마이너스 15.61로 그렇게 아주 서로가 마주보는 대칭관계가 생겨난 겁니다. 그다음에 아마 성동구 어린가에 출마했던 그런 고민정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대결 구도도 오세훈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 조작에 의해서 고민정 후보가 아주 근사한 그래서 고민정 후보가 sns도 많이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지만 그거 다 가짜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가짜들이 그렇게 날뛰는 세상이 됐으니까 정신이 바로 바뀐 사람은 얼마나 사는 것이 고단하겠습니까 고민정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얻은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을 딱 빼게 되면 여러분 플러스 13.24%가 나옵니다. 반면에 오세훈 후보가 여러분들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율 40.96%에서 당일 투표 득표율 54.21%를 빼게 되면 정확하게 마이너스 13.24%포인트가 나옵니다. 두 수치가 정확하게 대칭 관계입니다. 고민정의 플러스 13.24% 오세훈의 마이너스 13.24% 두 수치가 정확하게 그렇게 대칭 관계입니다. 전산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런 자기 수치를 보고 앞으로 부정선거 없다 그런 이야기는 입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본인 스스로가 잘나가지고 서울시장이 된 게 아니고 국민들이 대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뽑아준 거니까 제발 부정선거는 없었다 이렇게 오세훈 씨는 이야기를 안 해야 될 겁니다. 고대법대가 그렇게 똥통 대학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대법대를 나와가지고 사법고시 올랐으니까 그 다음에 대전중구의 여기서 이 은근이 아니고 권입니다. 권 황운하 후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황운하 후보는 사전투표의 득표율이 57.84% 당일투표의 득표율이 여러분 46.24%입니다. 빼기를 하게 되면 11.61%입니다. 대전중구의 미래통합당의 후보인 이 은근 후보는 정확하게 마이너스 11%입니다. 여러분 이 위에 a b는 정확하게 이름은 사전투표 득표율 b는 당일투표 득표율을 수정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일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 사전투표에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이 수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이낙연과 황교안 후보의 그런 선거구에는 조작을 많이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 4.15 부정선거에서는 이른바 이근형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공개했던 보정값 일명 조작값이 지역별로 달랐고 그리고 꼭 떨어뜨려야 될 사람들에게는 좀 조작값이 심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황교안 후보가 뛰었던 그런 지역이 좀 조작값이 아주 심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서 또 고민정과 오세훈이 그 다음 심하고 그 다음에 황후나우가 이연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총 조작은 뭡니까 두 개를 합쳐야 되겠죠. 그러면 거의 뭐죠 31.2 정도가 되는 것이죠. 엄청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전에 한 번 더 소개한 적이 있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시게 되면 이것을 또 흥미롭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두관 후보도 양산을에 출마했고 양산을에도 조재현 대법관이 재검표를 주도했지만 사진도 찍지 못하게 하고 모든 이상한 투표지를 다 유효표 처리해야 됩니다. 다음에 정권이 바뀌고 사의로 부정선거의 실체가 밝혀지게 되면 대법관들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될 겁니다. 대법관들의 직무유기와 그리고 직권남용. 특히 이 건은 권순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이재명 후보 무죄 판결과 관련된 재판거래 의혹 외에도 또 다른 재판거래에 관려된 인물들이 저는 대법관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양산을의 지역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조재현 재검표를 담당했고 그야말로 완전히 편파적인 그런 진행을 했던 곳입니다. 엄청난 위조 투표지가 출토된 지역이 바로 경남 양산을입니다. 양산에 사시는 분들도 도저히 김두관 후보가 오를 수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합니다.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감행한 겁니다. 김두관 후보도 가짜 국회의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김두관 후보가 나동윤 후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대 총선에서 김두관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55.4%였습니다. 당일투표 득표율이 44.6%입니다. 두 개를 빼게 되면 10.8%입니다. 이렇게 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동윤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에 당일투표 득표율을 보면 마이너스 10.4%입니다. 두 개가 여러분 딱 대칭을 이루죠. 서로 딱 마주보게 됩니다. 한 사람 플러스 10.8% 한 사람 10.4% 조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또 다른 증거가 뭡니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유권자가 이렇게 크게 다른 정치적 성향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차이 B는 대개 1에서 3%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10%가 나온 겁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100% 조작입니다. 그러니까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문과 출신들이 많아서 숫자가 갖고 있는 그런 무서움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선관위 관련자들도 그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투표함이 없다. 투표제 다 소각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주를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 범죄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손을 전혀 댄 게 아닙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주를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 바탕을 두고 범죄를 밝혀낸 겁니다. 예를 들어 바로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20대 총선입니다. 2016년 3월 13일 날 실시됐던 꼭 같은 경남 양산구 지역구의 득표현상입니다. 새누리당의 이장근 후보가 출마했고 민주당의 서형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각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은 마이너스 2.8% 플러스 2.1%입니다. 정확하게 1에서 3%의 여러분들 뭐를 벗어날 수 없습니까 1에서 3%의 표본오차 표본편차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양산구의 구민들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비슷한 투표 성향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질을 한 겁니다. 이 조작질을 2017년 5구 대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줄구장창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대 모든 공직선거는 다 부정선거였습니다. 이 범죄를 여러분들 어떻게 덮겠습니까 이 범죄를 덮고 그냥 좋은 나라 만들자 되겠습니까 내란을 통해서 여러분들 국민의 주권을 찬탈하고 최저전복을 시도한 사람들 우리가 그냥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서울 영등포를 아주 억울하게 여러분들 바로 김민석 586운동권의 아주 중심적인 세력인 김민석 후보도 다 가짜입니다. 가짜. 박용찬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여러분 위에 비정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58.1%였습니다. 당일투표 득표율은 43.6%입니다. 여러분 두 개를 빼면 플러스 14.5%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큰 수치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수치라는 것은 여러분 뭘 뜻합니까 사전투표에 엄청나게 많은 가짜 투표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박용찬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36%입니다. 당일투표 득표율이 49.5%입니다. 두 개를 빼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3.5%입니다. 이렇게 큰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영등포구의 구민들이 사박 5일 사이를 두고 벌어지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수치입니다. 이렇게 다른 정치 성향을 다른 후보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당일투표에서는 박용찬 후보를 뽑고 사전투표에서는 뭐죠 김민석 후보를 뽑았다는 겁니다. 이런 미친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체가 뭘 자인하는 겁니까 우리는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지역구의 4.15 총선에서 우리는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선거 데이터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가 아우성을 치는 것이니까 자기들이 입으로 부정선거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선거 데이터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미친 수치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꼭 같은 서울 영등포구 지역구의 구민들이 2016년 4월 13일에 치료해졌던 20대 총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새누리당의 권영세 후보가 출마해가 패배했을 것입니다. 권영세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을 35.5% 얻었습니다. 당일투표 득표율을 37.6% 얻었습니다. 두 개의 차이는 마이너스 2.1%입니다. 반면에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42.6%였습니다. 당일투표 득표율이 40.1%였습니다. 두 개를 빼면 플러스 2.5%가 나옵니다. 모두가 1에서 3%전한 표본오차, 표본편차 내에 있습니다. 그만큼 영등포 올해 주민들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굉장히 비슷한 그런 투표 성향을 보였다는 겁니다. 만일에 이런 B에 해당하는 그런 김민석과 박용찬의 그런 플러스 14.5%와 마이너스 13.5%가 정상이다. 이렇게 이런 판정이 되려면 그것은 통계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될 정도입니다.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국민의 힘에 모든 국회의원들은 다 대학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침묵한 것은 다 비겁하다는 것이죠. 침묵하는 것은 그래도 옳은 일은 아니지만 정치를 계속하려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적극적으로 부정성가 없다고 비유하는 한기호 사무총장이나 그 정띠 젊은 젊은 놈인 이준석이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바들 뒷구멍을 나왔는지 서울과 고등학교 앞구멍을 나왔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일어날 수 없는 짓들을 한 겁니다. 여러분 다음은 김민석 권영세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총집계란 결과는 바로 여러분이 아주 익숙한 그런 좌측은 20대 총선, 2016년 총선은 정상이었고 그다음에 21대 총선은 아주 비정상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당별도 그러니까 친녀 성향을 갖고 있는 위성정장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은 모두 다 이렇게 밀어준 거죠. 플러스 쪽으로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에서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플러스를 한참 올려준 겁니다. 그러나 모든 친녀 성향이 아닌 여당에 반박하는 그런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의 미래한국당은 마이너스 8.25% 우리 공화당은 마이너스 17.44% 그리고 새벽당은 마이너스 37.04% 기독자유당은 마이너스 39.74% 이렇게 비례대표 사전투표에서 엄청난 조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이 비례대표에 대한 기독자유통일당의 그런 소위 선거 무효소송을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석 대법관이 그냥 진행 못하겠다 하고 도망을 가버린 거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이 하단에 아주 중요한 것은 광주 전북 전남 지역은 이렇게 영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전남 지역의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이 이렇게 영에 가깝습니다. 이게 정상이란 겁니다. 광주 전북 전남은 3구 대선에서는 조작이 있었습니다만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일체의 조작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남 전북 그리고 광주를 조작청정지역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번 3구 대선에서는 또 이것도 예외 없이 조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